더 정확하고 편리한 방역을 위한 전촌후 다목적광역분사기 일렉가드 특수목적용 장비개발선두기업 주식회사 CJS가 독자기술로 개발한 전촌후 다목적광역분사기 일렉가드 일렉가드는 소형화 및 자동화를 통해 한 번 발생하면 대규모 피해를 입히는 가축전염병과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팬데믹을 막기 위한 상시적 방역을 편리하게 합니다 기존의 방역작업은 대부분 사람이 직접 분사하거나 다양한 방역장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직접 분사하는 경우 좁은 공간까지 방역이 가능하지만 수조작으로 소량의 약재만 살포할 수 있어 방역의 시간이 오래 걸리며 인력부족과 과로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제역 방역을 위한 방역펜스는 설치 및 운영에 매년 높은 예산이 투입되며 차량용 방역장비는 대량의 약재를 이용하면서 넓은 범위로 분사할 수 있지만 좁은 공간 진입은 어렵습니다 최근 많이 쓰이는 광역방제기는 약재의 비효율적인 분사로 낭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렉가드는 폭 1m, 길이 2m의 1인 탑승형 소형화 장비로 좁은 골목은 물론 세로용 축사 분사에 최적화되어 있고 330L의 대용량 약재 혼합액을 최대 4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15m 범위의 자동광역 분사가 가능합니다 친환경 배터리를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탄소중립형 이동장비로 조작이 간편해 고령자도 손쉽게 방역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장비 내부에는 원액탱크와 혼합탱크가 있어 적정량의 약재 혼합액을 만들어줍니다 원액탱크에는 방제약품을 저장하고 센서를 통해 약재 소진 시 외부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고 혼합탱크에서는 유량기를 통해 외부에서 정확한 양의 물을 공급할 수 있으며 교방기가 정해진 혼합비율에 따라 방제약품을 물에 희석하도록 하여 약재 낭비를 막아주며 약재 효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약재 혼합액은 Z펜을 통해 분사됩니다 헤드는 상하좌우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어 원하는 곳에 정확한 분사가 가능하고 직사형과 광역 분무형 헤드를 선택적으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 건물이나 축사, 개활지 등 방역현장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정밀한 방역을 위해 수작업으로 직접 분사할 수 있도록 구성된 개별분사구는 보다 꼼꼼한 방역을 가능케 합니다 특히 가축전염병 발생지역 진입로에 두 대를 설치하면 근접속도센서가 차량 진입을 자동 감지하고 약재 혼합액을 자동 분사해 효과적이며 반복 사용할 수 있어 매년 방제펜스 운영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일렉가드는 일손이 부족한 축산농가의 효율적인 방역과 전문가의 도움 없이도 적정량의 약재 혼합과 사용으로 환경개선 및 비용 절감, 도시의 상시적인 방역과 공기정화에 기여하며 탄소중립에 앞장설 수 있습니다 또한 조경나무, 가로수나무의 약재 및 비료액 살포, 물공급 살포, 비산먼지 방지 살포 등 다양한 곳에 사용이 가능한 다목적 제품입니다 주식기사 CJS는 끊임없는 연구개발로 최첨단 기술의 리더로서 사회의 공헌에 나아가겠습니다